일단은 어.. 얘 해보고 아니면은 바꾸고 짭니다 다..다..다 들어와 뭐라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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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메르쉬만 잡으면 돼요 오케이 대 점프 준비 아 잡았죠 여러분 이게 고릴라 전투죠 여러분 네 어어 야야 나 피 없어 어 또 또 또 있어 또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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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 힐 못 바꿔죠 지금 상현 힐을 못 바꿨어 지금 상현 힐 자 점프 준비 얘 왜 혼자 들어와 야시 야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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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 좋았네 이거 뽕 한 대 한 대 그렇지 그렇지 한 대 예 난 뺍니다 이제 또 어디 거기 있어 들어와 들어와 가 와 아 왜 탕수해 안녕 아 0 데스 와 1대0 자 갑니다 그러니까 윈서는 힐을 받으러 와야되요 쟨 니아타 어허 어 어 어 어 아 뭐야 이거 왜 우릴 없어 아 야 흐흐흐흐 하으흐 자 한 번 한 번 더 점프 아 뭐야 이거 왜 죽어 자꾸 아싸 죽었다 얘가 죽었다 이 아이스 죽었어 이 아이스 죽었어 오케이 나이스 빨리 빨리 여기 쏠져 있는데 어디있지 오케이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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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면 되죠 네 안 나오면 되죠 오케이 포탑 포탑 버리면 되죠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아 1대스 아 아 아 저 소리가 저거였구나 아 포기했나 포기했나 야 너 안 봐줘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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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에 졌네 아하 아 아 이번에 졌네 아 아 아 아 아 잘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이 맵은 맵이 좁아가지고 빛내리는 설궁이 오차 저 사람이 좀 했네 아 저쪽 딜러들이 좀 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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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잇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니어탄을 자꾸 까불어가지고 음.. 안 맞아요 어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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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가면 되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고로고로 쓰면 끝나죠 이제 궁극기 어허허허허허허허허 뭐고 이거 아아 오케이 아하아 뭐 다 잡죠 그냥 아이고 아하 허허허 하아 에 아직 없네요 에 오늘 아 오늘 아주 좋습니다 일단은 어 뭐고 이거 둘 다 추천해주고 아 음.. 아.. 아.. 아..